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ASMR은 귀에 완전 밀착해서 들려주는 ASMR입니다 소리가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볼륨을 낮춰주세요 오늘 머리를 닿았는데요 머리가 너무 정돈이 안된 상태여가지고 고데기를 하지 않아서 머리를 그냥 닿는게 그나마 낫더라구요 근데 역시 레이어드 컷을 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머리가 층마다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촬영을 해둘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숨차요 너무 숨차요 마이크 바로 앞에서 숨을 참고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며칠 전에 인사파님인데요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타입입니다 작년에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핸드폰 잃어버리고 화장실에서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아이폰을 잃어버렸고요 부산에서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주도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쉽게 한건 그렇게 많은 고가의 제가 무척이나 아끼는 전자기기들을 잃어버렸다가도 결국에는 전부터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2월인데 저번에 가방을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요 그 가방은 핸드폰입니다 정신을 어디에다가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 햄버거가 먹고싶어가지고 햄버거를 사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배달시키면 배달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허리가 꽤 있더라도 직접 가서 포장해오는걸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에고팩을 손목에다가 딱 태우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있으면 빠질 일이 없잖아요 에고팩을 이렇게 손목에다가 걸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는거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포장을 주문을 한 상태에서 가고 있었어요 사실 포장 포장 주문대를 걸어놓고 거기까지 거리가 거리가 조금 준비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가고있는 도중에 다 만들어졌다고 알람이 떴어요 마음이 더 급해졌죠 그래서 굉장히 사벌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흔퉁 저는 아무리 바빠도 신호를 지키거든요 포행차 신호를 딱 지키면서 서있는데 뭔가 손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분명히 태고팩을 손목에 걸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손목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맙소사 진짜 믿기지가 않아서 한 세번 다섯번을 정면을 봤다가 다시 내 손목을 봤다가 주변을 봤다가 다시 다시 내 손목을 봤다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무슨 꼬리 마술처럼 꼬리 마술 아시죠 동그랗게 생긴 꼬리들을 명절을 시켜놨다가 제 분리를 시키는 마술 있잖아요 마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제가 에코백을 들고 있었는데 아 에코백이 빠져나간 걸 보니까 이건 마술이다 아무튼 마술이 그만할게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가 시력이 또 굉장히 나빠요. 주변을 봤는데 시력이 나쁜 저한테도 특히 뭔가가 떨어져있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햄버거는 완성이 되어있다고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백호 백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단 햄버거부터 구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햄버거 사다 온 길 그대로 일단 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밤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삶아 가져갔었길래 어두워서 못 팔수도 있어 라고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제가 지나왔던 길이 엄청 큰 길가가 많아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운이 좋은건 뭐냐면 제가 외출하기 전에 백호팩 안을 살펴보다가 장갑을 꺼냈거든요. 제가 아끼는 장갑이 있는데 그 장갑을 딱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장갑은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햄버거 따뜻한 햄버거가 더 중요해서 걸음을 서둘러서 이제 햄버거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포장된 것을 봤고 그때서야 에코백 생각이 더 간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에코백을 다시 찾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나쁜 시력으로 최대한 오동길 다시 되짚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데 이제 찾기가 좀 힘든데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끈킬가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제 동생이 많이 오가는 장소들이었고 그리고 에코백을 잃어버렸거든요. 몇 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결국에는 그 에코백을 못찾았어요. 그때는 동생한테 와 어떻게 에코백을 들고 나와가지고 가방이 없어진 걸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없어진 걸 몰랐지 이건 마술이다. 그리고 세번째 제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곱에 귀 만약에 떨어져있더라도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뭔가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냥 가까이에서 나보고 그랬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반쯤 보기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바람까지 많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에코백이 진짜 가벼운데 오 만약에 오동질로 가더라도 에코백이 바람 따라서 멀리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끼는 아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집가서 햄버거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 포장지를 들고 탈백하고 있는데 그 집 집 이란 거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강아지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화낼짝 놀랬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해요. 원래도 겁이 많고 전에 강아지한테 물린 적도 했고 뭐 강아지 크기에 상관없이 다 조금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편인데 아무튼 얌전히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다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제일 배고픽이더라고요. 굉장히 어이없죠. 굉장히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 베이지 색상 되게 밝은 돌을 가진 강아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강아지에 앉아서 길거리에 이렇게 엎드려 있나 했더니 왜 잃어버린 에코백이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싱겁게 다시 저의 에코백을 찾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니까 진짜 너는 많이 잃어버리는데 신기하게도 물건들이 다 너한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잃어버린 핸드폰들도 결국에 다 잡긴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지 않으면 더 죽겠지만 오늘도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약간 두려움 없는게 사라지면 괜찮은데 제가 에이치중치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한 번씩 잃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큰 마음먹고 살면서 가장 비싼 물건을 샀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카메라에요. 물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카메라도 좋아요. 뒷카메라는 제가 4년 3,4년 전에 4년 전쯤에 산 것 같은데 유튜브에 활용한 지는 한 3년도 스튜레나 그렇거든요. DSLR 카메라인데 그냥 핸드폰으로 가볍게 찍다가 DSLR을 처음 만들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손이 더 망갔거든요. 유튜브에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DSLR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미뤄왔어요. 그러다가 어 제가 한 달 동안 즐기신 다음에 포기했을 때 그때 아파서 쉬었거든요. 그때 큰 마음 먹고 DSLR로 촬영을 했어요. 우유공줄이 진짜 많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 감을 잊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촬영할 때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 촬영하는 것에도 욕심이 생겨서 DSLR을 들고 사진을 듣기 시작 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도 워낙 잘 나와서 굳이 카메라가 필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를 뒤 넘기에는 아직 핸드폰이 많이 부족하다 싶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카메라는 좀 더 입체감이 있고 깊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질도 훨씬 좋고요. 아무튼 그래서 DSLR을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 보다가 열심히 많이 켰고요. 근데 딸렌즈 인데도 저한테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는 한참 오랫동안 쓰다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했거든요. 그거를 한 6개월 반년정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에 비해서 사진 퀄리티가 낮더라고요. 많이 그게 약간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나온 최신기종인데 너무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기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고생이 더 괜찮은 카메라를 사야지 하고 이것저것 모델을 많이 봤는데요. 깜짝이 어느날 어느날 확 한 브랜드에 고쳐가지고 그거를 구매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 카메라가 그 안에 어떤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다양한 필터가 있어가지고 촬영 하면서 이제 보정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보정을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카메라 자체의 그 기능이 있고 또 그 기능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브랜드가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사가지고 봤는데 정말 과장하지 않고 어 잘못 샀다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쓰다가 미러리스로 넘어갔던 이유가 좀 더 컴팩트해지지만 최신기 정우도 뭔가 그 이 DSLR 화질이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간 카메라라고 시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했거든요. 지금 말이 빠르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번에 산 카메라가 그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보다 훨씬 무거워요. 물론 카메라 파디 자체 무게도 있지만 내가 좋은 카메라 사면서 렌즈도 좋은 거 사야지 해가지고 렌즈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그 가벼운 노트북 간데를 들고 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고급 D종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 힘들었고 또 하나는 다닌다 다닌다 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카메라가 생겼더라구요. 용어로 용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브랜드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이 카메라 저 카메라 많이 만들어보면서 나름대로 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컸다고 해야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촬영을 해보는데도 뭔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해서 사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생들이랑 카페에 가가지고 여러가지 촬영을 해봤거든요. 카메라 촬영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식이 나오면 빨리 찍어야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급했는데 읽은 사진마다 다 흔들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DSLR 잘 못 만졌을 때 반복적으로 보였던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한참을 만졌어요. 진짜 일단 대충 몇장 찍고 동생들한테 먹어도 된다고 하고 먹는 모습을 여러장 촬영을 하면서 조작법을 바꿔보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찾기는 했거든요. 사진을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했는데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페 내부에서 찍을 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만약에 그 환경이 달라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는 그러니까 사진이 정확히 찍히는지 내가 의도한대로 촬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들고 봄에 진짜 많이 촬영하러 다니려고요. 어 제 생방송 진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매니저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사진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 구매하고 나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 카메라를 만지면 만질수록 매니저님이 엄청 대단해 보이잖아 고요. 매니저님한테 잘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약간 뭐 정작촬영이 중요한 것보다 그 외적인 많이 누교냐 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여쭤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 카메라가 생겼다는 것 하나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매일매일 설레고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다고 했는데 사진촬영하는데 집중을 하다보면 그 카메라 무게가 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그 카메라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구요. 찍는데 집중하다보니까 보탤만한거죠. 열심히 이것저것 어 예쁜 사진 많이 담아가지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본인만의 취미가 한가지 취미 쓰실 텐데요. 저는 진짜 사진촬영하는 취미 아주 좋은거고 못해요. 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주고 어 특별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부럽고 충격하는 분들이 사진작가님들 사진촬영 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인스타그램 에서 맨날 작가님들이 촬영하신 사진 같은거 보고 나도 저렇게 찍어봐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무튼 오늘의 밀착 ASMR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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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자요. 말 너무 많이 했다.